요소와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소와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와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소와가 여리고에서 사람들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소와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그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처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절대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찬양할 거예요 오늘 찬양 악보를 저를 하나 좀 주시죠 요소와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쓸 때마다 제가 항상 하나에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제가 부척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막 힘을 주세요 너 부척한 건 내가 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읽는 거 그냥 대로 얘기해라 막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지지요 그래서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신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canonical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왕으로 나를 붙듯이 하나님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왕으로 나를 붙듯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영원히 박수 올립시다 행복하죠? 우리는 이것 말고 더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친구다 여러분 친구하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 중에 가장 친한 친구와 언제나 만나도 언제나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공유했다는 거예요 공유 어떤 것을 공유했다? 사실은요 상처와 기억들과 많은 실패들과 많은 친구들과 어떤 모든 것을 뭐했다? 공유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로 불러놓고 뭘 하길 원하냐면 내가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비밀인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눈뜨게 해줬다 그러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번 주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누구와 하나님하고 공유하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데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거 공유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뭐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너는 그런 문제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그것을 없앨 수 있도록 친구 되어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걸 이번 주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리니까 뭐가 자꾸 눈에 띄어져요?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자꾸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눈뜨게 만드는다는 뭐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이걸 자꾸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에 송치 않고 뭐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언제나 아 저건 무슨 문제구나 영에 관한 문제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구나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꾸 옆에서 내 목소리 내 마음속에서 얘기할 거예요 야 지나가는 거야 영적인 거야 하나님을 부르면 해결되는 거야 그 소리가 이제 자꾸 들려야 돼 맞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하나님이요 뭐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봤더니 원래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뭘요?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야 세상은 능이 너만큼 평안할 수도 없고 세상은 능이 너만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세상은 능이 너같이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은 뭐냐? 비밀이기 때문에 너는 나랑 뭘 공유한 사람이다?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다 그 예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간에 계속 느껴져요 그것이 뭘 느끼도록 행복감이 느껴지도록 왔구나 오랜만에 본다 집 나갔던 양이 돌아와서요 공유되어지더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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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살 때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만 기대되는구나 막 행복했어 진짜로 행복했어 행복해 살면 돼요 뭐가 전도고 뭐가 간 건 다 문제야 행복하게 살면 돼 두 번째 친구랑 공유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느껴져요? 아니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그 친구의 마음 그 친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면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그 친구의 소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친구 된 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정말 친구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 막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가장 첫 번째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화 알고 있잖아요 두 어떤 사람이 하나 예수님 나라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 일생을 보여줍니다 발자국이 네 개 근데 어느 날 가장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발자국 두 개밖에 없어 진짜 이때 어디 갔었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예수님 도대체 그때 내가 얼마나 불렀냐고 어디 갔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씩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없고 건넜지 아냐 발자국 두 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그때 사실은 원래 포기했어야 돼 원래는 끝냈어야 돼 근데 이상하죠 우리 여름은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 그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람 그게요 친구만 느껴집니다 아니 친구인 사람은 언제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소원인 누구의 소원이 돼서? 내 소원이 돼서 뭐라고요? 나도 내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을 전달하는 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내 마음 알지 않냐? 너 나 알지 않냐?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겠냐? 내가 미쳤니? 네가 힘든 게 내가 행복하겠니? 네가 왜 이렇게 힘드니? 무엇 때문이니?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겠어요 맞아요 몰라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획이 있는데 나는 너에게 그런 소원을 알려주고 그 소원에 같이 동참하길 원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공허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어서 뭐라고요? 사망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른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공유 딱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다? 우리의 미래예요 내가 너한테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전해줘올게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옆에서 계속 안 들려 안 들려 그래도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야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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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웃어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웃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니? 그 즐거울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뭘 가질 수 있냐 절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 절대까지 넣었어 우선순위만이도 그런데 절대까지 넣었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악안에 실패가 온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의 조건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성을 무찌르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거든 조그만 성이거든 아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너 할 수 있다 좋은 말이잖아요 너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요 사실은 인분주의를 빠지게 만드는 큰 사상입니다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이 우주가 움직여서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요 그런데 사상은 똑같은 말에 포인트만 달라서 네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네가 조금 힘든 것은 다 뭐다? 원수다 그래서 가정을요 쫙쫙 찢잖아요 친구 관계를요 다 찢잖아 신앙을 다 찢잖아 좋은 말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 같은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요한복음요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내리지 못하게 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친구 대신 그리스도의 소리를 자꾸 듣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체질대로 간다니까 그 체질이 어디서 온 체질인데요 여러분 가문에게 온 저주체질 여러분도 모르게 경험되어진 많은 실패체질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교만이 딱 생기니까 언약보다 뭐가요? 탐심이 딱 아가니요 뭐라고 고백하냐 딱 봤더니 너무나도 좋은 옷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은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자꾸 교만이 딱 되어지는 순간요 내가 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보여지는 것에 속게 만듭니다 이상해요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닌데 내 스펙에 자꾸 귀죽게 만들어요 내가 조금 스펙이 되는 사람 또한 똑같아요 한 사람도 내 스펙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걸 그것을 갖춰 갈수록 더 보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귀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끝까지 끝까지 욕심내도록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도록 그래서 딱 보는 순간요 아무도 안 받잖아요 사실은 그거 해서 어쩌면 헌금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 받쳐지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중요한 건 뭐요? 보여지는 그 순간 속았다는 거예요 탐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곧 뭐다? 골롯에서 3장 5절 말씀해 봤더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사실은 우상숭배에요 뭐에 대한 욕심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어느 날 예뻐지고 싶은 욕심이 아, 진짜 저도 예뻐지고 싶어요 그 욕심이 어느 날 우상숭배가 돼서 나의 영혼을 갉아먹으면 안 돼 뼈는 좀 깎을 수 있지만 영혼을 갈먹으면 안 돼 절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막 가지면 가지는 대로 그래서 우상숭배라니까요 왜 우상숭배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이호하는 게 우상숭배에요 가졌니? 잡았니? 그거 될 것 같지? 잡았니? 따라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 지식, 모든 것을 잡은 것 같습니까? 잡은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 따라와 따라가요 그걸 우상숭배라 합니다 탐심이 실패의 이유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결국 이렇게 딱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항상 끝까지 가는 최고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거 맞니? 그런데 거기에 자꾸 합리화 시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헌금할 수 있잖아 아, 이거 그 많은 사람 중에 혹시 이거 조금 한 거 하나님이 알겠어?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이 금요철한테 그 설교하셨어요 서원에 대해서 그럼 아무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서원한 거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모를까요? 과연 물질을 처음 헌금 작정 헌금 아, 이번 주에 감상금 얼마 해야지? 라고 봉투에 넣어버리면 끝인데 넣거나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옆에서 뭔가 조금 얘기를 하네? 그러면요 한 번 더 생각하면 3만원으로 줍니다 5만원에서 그러다가요 내 사정 생각하면 만원짜리 한정 만원도 그냥 넣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봉투에 봉투에 천원짜리 하나 넣어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여러분 몸속에 믿음이 있다는 소리야 믿음이 없으면 그런 시험도 안 해 여기 와지도 안 해 믿음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믿는 대로 가세요 계속 옆에 나를 알겠냐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사람 모릅니다 다 모르죠? 어지간하면 알아요 대신 그런데도요 한 사람이 비면 떠올라요 어? 안 보던 진규 아니니? 안 보이던 진규가 오면 너무 반가워요 제가 저 스무 살 때인가 그때 봤던 친구거든요 그 어리던 친구가 이제 어른이 돼서 왔네 너무 행복해 잘 왔다 이런다니까 하물면 나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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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구나 라고 아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의 뭐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쪽팔리게 진짜 믿는 대로 살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포기하든가 근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누가? 아간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 밖에 나가면서 믿음을 딱 접어놓고 다시 사회생활 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될까요? 그래서 뭐 해라?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실패하는 사람은 꼭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약에 원약에 절대 우선순위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아이성을 통해서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성입니다 말 그대로 보는 대로 2, 3천만 가도 이길 수 있는 성이에요 아 어쩌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성이에요 지금 그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네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요소하가요 옷을 찢으면 하나님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왜 여기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막 원망합니다 요소하가요 맞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게 하나님이 너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너한테 답을 줬는데 이때도 몰라요 어 왜 그랬을까? 불신앙의 자리에 가 있으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수많은 얘기를 해준는데 알아듣질 않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요 그렇게 막 엎드려서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에 있느냐 왜 네가 엎드려져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네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질문해라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하고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해봐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지 아담이요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해 봤더니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숨었더라 두려워서 숨은 이건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숨어져 있냐 네가 그럴 존재냐 뭐하여 범죄한 사람의 특징 숨어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입니까?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에 질문하라고 똑같아요 왕상 19장 9절 말씀해 봤더니 엘리아가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도 또 힘든 환경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 상태가 너무 지금 하나님이 할 만큼 했잖아요 850명 죽였으면 됐지 바알과 아사라 성기는 우상들 다 죽였으면 됐지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나 이제 힘들어요 아 이렇게 도망다니기도 싫어요 그게 로렛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갈 동안 수없이 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래도 난 오늘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 계십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아한테 엘리아야 니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라니까요 안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선순위를 둬라 지금 그렇게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하고 났더니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뭐가 정해져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말합니까? 어떻게 우선순위를 말합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뭐로? 말씀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냐 거기 있는 거 다 태우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첫 번째에 뭐가요? 내 생각도로 프로세싱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한테 뭐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에요 그래서 회사 딱 들어가서 딱 문을 열자마자 흑암부터 딱 결박하시고 뭐부터 펴라? 노트부터 펴세요 이번 주 강단 나는 친구네 여기 지금 내 옆에 계시죠? 얼마든지 얘기해 줄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내 생각을 빨리 뭐로? 말씀으로 돌려놔라 그게 우선순위에요 두 번째 뭐요? 내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하라 우선순위 기도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그렇게 잘 됐고 그렇게 딱 했었는데 내가 바뀌질 않아 나는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 그 생각을 갖다 주는 게 사단이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 변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뻐질 수 있었는지 고딩들? 고딩 때 생각해 보세요 고딩 때 울고 보면 지금 여러분 엄청 예뻐졌잖아 일단 화장빨 있으니까 맞아요 10년 전부터는 엄청 바뀌어져 있다니까 그런데요 매일 살다 보니까 매일 안 바뀌는 것 같아 속이는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까지 뭘로요? 줄로 쫙 끌어오고 있는데 버튼 게 안 가겠다고 나는 안 바뀌겠다고 끌 때 그냥 오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끌려와야 돼 내가 걸어오는 게 낫지 상처투성이 돼서 끌려오는 게 낫습니까? 그 끌려가는 그 줄을 생각하는 게 뭐다? 그게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알아요 스스로 압니다 아 하나님 나한테 이거 원하는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질문하는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쪽팔리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날 알아볼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뭐 하겠다는 소리요 안 개겠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 답을 잡고 내리려고 하는 거지 빨리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 갈까요? 예? 그리고 와야 돼 그 줄이 딱 보여주면 뭐다? 기도야 그걸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좌소를 양심이라 합니다 양심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그러면 양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양심이 가지 말자 털 맞은 거다 화인 맞은 것이다 양심의 털 난 거다 꼭 그러면서 뭐라고요? 세 번째 우선순위 뭐요? 내 응답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응답인 생명으로 내가 뭘 받은 것에 포인트를 두며 속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생명 살리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방향입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이상하게요 답을 가져야 됩니다 답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면 청사진이라고도 하고 프로세싱 프로세싱을 가지자 무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답을 가지길 원해요 영적인 절대 우선순위로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가요 언약에 관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면계약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다 답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그 답을 가진 사람은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그것이 없으니까 뭐해요? 환경에 맞춰 내가 살아가야 돼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해요? 이면계약을 확인하세요 확증하세요 하나님 좋았다니까 글쎄 아니 목사님 난 없는데 그냥 찾으라니까 글쎄 있다니까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있어요 분명히 좋았다니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면 반드시 응답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면계인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내가 너는 어린아이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입을 뒀음에 너는 만두에 가서 그리스로를 전하라 내 입에 준 말씀이에요 언제요? 목사될 때 뭐가 돼야 될 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무엇을 잡고 가는지 청년을 잡고 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응답 주셨다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걸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뭐 그러면 조금만 혼나면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됩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됩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찾으세요 없으면 달라고 두드리세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언약을 가져라 두 번째 두 번째 뭐에 대해 스스로에게 답을 가진대요 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요 가장 사단이 역사하니까 헌금관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은 물질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분 뭐지? 헌금 내역을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보면 아마 쪽팔릴 사람 많을 거야 이게 여러분 어디 가도요 목사보다 월급 많이 받습니다 최고의? 88만원 세대? 제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네 식구 살아야 되는데? 그럼 헌금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몇 명 나보다 앞선 자 없을 걸? 왜 그렇게 사십니까? 어느 날 전도사를 하는데 전도사 월급 100만원이 안됩니다 그걸 네 식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절대 빈곤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머릿속에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감사해봐라 예배 때마다 내가 감사한 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내가 버거울 만큼 매주 이상하죠? 매주 내는데 매주 와 있어요 뭘까요? 아니 우리 식구 다 살았다니까 뭘까요 도대체 매주 헌금할 수 있는 돈은? 여러분 물질에 대한 답이 없으면 맨날 가난하게 삽니다 맨날 그 전에서 깔짝깔짝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헌금화해야 되는 거 내가 여기서 헌금화해라 헌금화해라 육단식의 말을 해야 됩니까? 쪽팔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답을 내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물질을 잡으려고 할수록 그 물질은 모래화 될 거고 물이 될 겁니다 언제나 빈손이요 없이 살 거면 쓰세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어차피 없을 건데 그러고 나니까 속 편하더라고 세 번째 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답 가지세요 사실은 살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에요 뭐가 남을까요? 사람 남아요 그걸 전도라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하세요 어떻게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지 무슨 관계가 오면 내가 프로세싱을 어떻게 돌릴지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범사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좀 부족하면 눈치라도 한 번 있어보세요 내 과장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내가 못 바꾸면 거기서 내가 진급하고 임원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나 같아도 누구한테 질문할 때 그 과장한테 질문해서 그 사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안 됐어 아이차 그 사람은요 끝났습니다 절대 스카우트 안 됩니다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나오는 답 아닙니까? 내 옆에 내 동료들한테 내가 신뢰를 인정을 못 받아 얘는 맨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찍찍찍찍 대고 있어 어떨까요? 반드시 프로세스의 답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회복이구나 그걸 우선순위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만 정해지면 이 답을 주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주는데요? 아 여러분 각자 가져야 돼 내 거하고 다르잖아 인생이 여러분 각자한테 줍니다 각자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렇게 답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부터 나 스스로를 뭐다? 말이 튀어버려다 언제나 이 생각 가지고 사세요 답 내린 사람은 이 생각 가져도 돼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는 모든 움직임의 폭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장로인 중에 어떤 한 분은 항상 얘기했어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그랬더니 정말 다르게 나를 역사하셨다고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큰 용사다 그걸 딱 생각하고 사세요 이번 주 내내 나를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나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친구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란 소리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기죽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잖아요 똑같아 내 친구가 지금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큰 용사예요 나의 나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의 친구 되심 때문에 나는 뭐다? 큰 용사다 이번 주에는요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나는 mighty warrior다 딱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뭐해라?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라 은혜의 순수성을 회복해라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만 회복하면 돼요 은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스스로에게 이런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여러분을 독려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독려를 받으셔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할 만한 힘이 있는 기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의로운 충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절대 우선순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시고 저 불신자들 속에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에 속아서 오늘도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지 않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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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